찐친 찐친? 찐친아 엄마가 컴퓨터만 하면 응? 찐친이 딱 가려보시니 응? 찐친이 딱 가려보시니 오오오 에이 이뻐 거짓말 이뻐하는 거 아닐 거 같은데 네 얼굴이 진짜 조그만한데 이만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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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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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친아 엄마 이거 좀 하면 안되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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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했어 응 찐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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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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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친 언니 이래야 되는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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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컴퓨터 하지마 찐친이나 쳐다봐 응 딱 가릴거야 딱 가릴거야 딱 가릴거야 딱 가릴거야 응? 내가 더 이뻐 컴퓨터보다 더 시커멓고 네모난 건 하나도 예쁘지 않아 부드럽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아 털도 안 달렸어 응 우리 찐친이가 최고야 응? 응? 응 응 응 카피한다? 진진아 좀 비켜줘 안 비킬거니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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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 응 에이 fas 파 다 선 한글자막 by 한효정